아빠 나 살이 있어도 뛰는 건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오 잘 뛰었어 아아 아 살이 있네 누나도 살이 있네 멋있지? 응 멋있어 야! 야! 누나가 혼자 있잖아 아하하하하하 느끼한 게 좋네 야 김강훈이 강훈아 네가 날씬했으면 날아다닐 텐데 아까 진짜 잘 뛰더라 조금만 더 날씬했으면은 막 그냥 더 잘 뛰겠더라 김강훈 나도 조금만 더 뛰지 멈춰 꼴대 앞에서 저쪽 꼴대까지 막 날아다닐 것 같은데 이렇게 두꺼리 덜졌어 유스푸 꼴리야 이거 뭐랄까 저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도 않으세요 야 너네 팀이 그냥 잘하는 애들끼리 음 잠깐만